제 옆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보실 겁니다 우리 김의겸 전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책도 많이 보시고 그죠 네 정치 활동을 크게 활약하지 않는 동안에 문제들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의 공천 개입 문제 뉴스토마도에서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에서 이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평을 해주시죠 네 저도 어젯밤에 기다리면서 봤습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젯밤에 보도된 내용을 취재했던 장인수 이명수 이명수 장인수 두 기자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시죠 네 두 기자가 지금 대선 때 7시간 녹취록 했고 그 다음에 디올백 했고 또 이번에 3년타를 계속 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수 브라더스라고 부르고 싶어요 두 사람이 완전히 성격이나 경험이나 또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인데 아주 콤비가 잘 맞고요 네 특히 임용수 기자는 사실 언론인으로서 정통 코스를 밟아온 기자가 아닌데 그렇죠 어찌 보면 젊은 시절 굉장히 험하게도 살아왔고 네 그런데 하여튼 묘한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취재를 하는 돌파를 해내는 네 오늘 얘기 온다면서요 네 네 조금 이따 와요 오면 다시 한번 제가 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고요 뉴스토마토 내용과 어젯밤 내용을 두 가지 보면서 공통점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거였어요 우선 하나는 김영선 의원이나 또 김대남이죠 네 김대남 어제 두 사람 모두 다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구중궁궐에서 일어난 일을 알만한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네 어... 저기 김대남 씨였었나? 네 아니군요 김영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인데 라고 하는 정도의 아주 보조적인 멘트 외에는 모두 다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고 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임용수 기자와 7시간 통화에서 얘기가 나왔던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이야기가 정말 현실화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자신들이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김건희 여사를 약점으로 잡아서 이걸 터뜨리겠다 그래요 이걸 건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도하던 바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말하자면 그 영린을 건드리는 건데 영린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용의 목에 난 거꾸로 난 비닐 아니에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영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용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뭐 하나 더 공통점이라면 용산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한동훈 만찬 건에 대해서는 막 펄펄 뛰잖아요 네 독대하니 안하니 네 한해 만해 뭐 고위 관계자들이 기자실에 와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의권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는 점 네 뭐 이런 점이 하여튼 제가 보기에 하여튼 공통점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보도된 것은 뉴스토마다하고 이제 우리 이명수 장희수 기자가 보도한 거는 이제 약간 낱개로 따지면 제 표현이 어떨지 두 건입니다만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김건희가 나온다 계속해서 네 야 이거는 김건희가 이외에도 정책가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수문들을 정확히 봤을 때 네 김건희가 공천을 완전히 전일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을 해도 좀 무리가 다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사례 두 개를 가지고 그 특수한 사례 두 개를 가지고 보편화하는 건 그냥 그것만 보면 좀 성급하죠 네 그렇지만 이미 여의도에서 뭐 파다하게 얘기가 돌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봐서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 이야기들이 마치 흩어졌던 퍼즐이 쫙 맞듯이 용인에 이번에 김대남 씨가 했다는 그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 그 부인이 전용비 탔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했죠 맞아요 그리고 그 자생한방병원 그 이제 처가죠 네 이원모의 처가 쪽에서 정치자금 낸 게 공개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상식적으로 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현모나 이현모 쪽 처가 로부터 많은 신세를 졌겠구나 이런 걸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공천을 딱 한 사람만 해라 아니 한 사람한테만 영향력을 행사해라 그럼 그게 이현모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영선 전 의원이 됐지만 이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5선을 하신 분이잖아요 여권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고향이 경남 거창이에요 네 그런데 창원은 경남에서 완전히 서북쪽과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네 그리고 중학교 때인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창원하고는 별 인연이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공천을 받았어요 네 22년 제복을 선거 때 제끼고 그렇죠 김용량 씨를 제끼고 김용량 씨를 제끼고 그랬을 때 무슨 힘이 작용했느냐 명태남 씨 이른바 명태남 게이트라고 불리는 명태남이 명태균 명태균 네 명태균이죠 참 죄송합니다 제가 명기 너무 헷갈려서 네 명태균 네 명태균 씨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옆에서 피부로 느끼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 뉴스토마토에 나온 내용을 보면 김용선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우리는 두 명의 의원을 모신다라든지 명태균 씨가 함부로 하는데도 꼼짝도 못한다든지 네 그리고 저는 더 의미심장한 게 회계 책임자를 명태균 씨가 천거한 사람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선거를 한번 치러본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네 회계 책임자는 자기가 완전히 분신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돈 문제 모든 걸 운명공동체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명태균 씨가 천거한 사람을 썼다 네 그건 그만큼 명태균의 영향력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의 커넥션을 김용선 씨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명태균을 그렇게 가까이 했었다 라고 보여지는 거여서 네 이게 사실이냐 그건 뭐 더 밝혀져야겠지만 네 그게 우리가 봐왔던 경험했던 알고 있던 내용 또 일반적인 상식과 너무나 부합한다 딱 맞아 떨어진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부모님 보시기에는 명태균이 단순한 정치 브로커입니까 아니면은 성당의 이스트리어 것 내에서 나름대로 지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 뭐 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년 재보궐선거 때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루 전에 미리 알아서 그건 사실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여서 뭐 당대표나 사무총장 또 공천관리위원장 정말 두세 명 서너 명밖에 알 수 없는 내용인데 네 그걸 실시간으로 전달받아서 했다는 건 그만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권력 핵심부와 뭔가 핫라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게 5월 10일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추석 때 마포대교에 가서 뭐 이것저것 지시를 하는 모습 김정은 같이 김정은 같이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찌 보면 총선이 제일 큰 밥상인데 그 제일 큰 밥상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까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하고 일반 시민들 오대우의 겸손을 했지만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과거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도 계셨고 한길의 신문 정치부 기자 생활도 하셨고 과거의 공천이라는 것은 추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대보 개파 그리고 그 전날 공천받은 사람이 그 다음날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제 느낌인데 그 추잡성과 더러운 밀밀거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 이번에 김영선 그리고 김대남의 사건으로 이것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김건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겠죠. 사실 지금의 여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권 지금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는 조금 다릅니다. 당 총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청와대가 권력이 당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그건 저도 좀 압니다. 아는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딱 한 분 말하자면 부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누구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비례가 돼서 당선이 되셨어요. 딱 한 분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은 뭐.. 한 5명?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약했습니다. 아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마음이 좀 약하잖아요. 아 그건 그런데 이쪽은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정치부 기자도 생활도 하셨고 뭐 친박 학살 공천이다. 친이 학살 공천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의 공천의 역사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미 20년 총선 또는 16년 총선 이럴 때 온갖 일이 다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왜 그렇게 권력자들 최고 권력자들이 제어되지 않고 이성을 상실한 이러한 최고 권력자들이 공천에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자기 사람을 박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에 이원모 같은 경우에도 나타나겠지만 대선 과정에서 신세를 치고 그리고 그걸 갚아야 된다는 그런 관계. 또 지금 대통령이 됐지만 이유를 생각할 때 자기 사람을 포진을 시켜놔야 된다는 점.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권력 공천권 이런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공적인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내가 권력을 주었으니 내가 행사 해야겠다. 내 거다. 내 거다. 내가 받아놓은 밥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짙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김건희는 자기 특검법 문제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고민이 됐죠. 그렇죠. 특히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입장으로서 보면 이게 단순히 총선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온갖 특검과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맞아요. 이랬을 때 퇴임 이후에도 뭔가 안전판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그 어느 대통령 때보다도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대목이 어제 보도에서요.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걸 깔라 그랬잖아요. 깔라 그래서 이명숙 기자하고 야 까자 해서 문자까지 다 적어줬어. 근데 10분 뒤에 전화 와서 야 까지 마. 이랬다가 나 가. 그러면서 이 업무를 가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좋은 데 가더라고. 서울보증에. 연봉 좋은 데가 거기다. 연봉 센 데입니다. 그걸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가 나와요. 네. 네. 김건희 권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공청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사권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나는 사지. 그렇죠. 네. 어 뭐. 하하하. 네. 그런데 아직 고민이 있었겠죠. 김대남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이명숙 기자를 통해서 뭔가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그랬어. 네. 찔러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부작용이 클 수도 있겠다. 양손에 떡을 들고 지금 고민을 한 끝에 지금 다른 길을 제 차선을. 차선의 길을 갔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김영선은 교육신당을 찾아가서 거래를 한 거죠. 그렇죠. 김영선의 입장으로서는 김대남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렇죠. 지금 뭐 5선까지 하는 의원인데 어디 조그만 자리를 다른 차선을 택하기에는 처해인 입장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밀어붙였다가 사실은 접은 건데. 접은 건데. 접은 건데 뒤늦게 터져 나오니까 처음에는 막 부인을 하다가 지금 이제 침묵하거나 오히려 방향을 좀 틀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매듭 지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김대남 씨야 지금 서울보증범에 있는 자리 그냥 쫓아내버리고. 그렇지. 그리고 뭐 김대남이 한거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김영선 의원은 일단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텔레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회계 책임자. 회계 책임자를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사기 혐의로. 네. 가만히 있으면 지금 자기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자기한테 사법적 책임이 지금 돌아오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회계 책임자에게 회계 책임자가 떼어먹었다. 이렇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 회계 책임자인들 그걸 그냥 그대로 자기 책임으로 안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진실공방이 벌어질 테고 그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명태규 씨의 역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 개입 정도 이런 것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현역 이여를 하면 우선 그 회계 책임자를 먼저 접촉하고 증언을 받아놓는 일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네. 공수처에 고발당하는데 그건 얼마든지 손을 탈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공수처장이 국회에 와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가을 전국에서 10월에 국감도 열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회계 책임자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우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듣게 할 만한 사실은 이게 내부에서 터져나왔다는 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20% 지지율 막 위험한 상황에서 내부에서. 물론 이제 김영선 의원권은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 내부에 권력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군요.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박근혜 정부 말기 하고 좀 많이 떠오르는데 몇 가지가 이것도 좀 겹쳐요. 우선 총선 졌죠. 그런데 사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몇 석 안 졌어요. 두세 석 차이였나요? 맞아요. 두세 석 차이였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총선 졌죠. 지지율 떨어지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도 30%대였어요. 그래도 30%에서 딱 받쳐줘서 그래도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엊그제 갤럽 조사가 20%에 딱 걸렸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30%가 무너지느냐 마느냐가 마의 30%가 깨지느냐 마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지금 20%가 깨지느냐 마느냐가 관심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은 그때는 유승민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운내대표였죠. 그때. 지금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당 대표가 있어요. 훨씬 더 파괴력이 크죠. 균열이 생긴다면. 그래서 저는 뭔가 삼박자가 갖춰졌다. 지금 골은. 틀은 갖춰졌는데 마지막 한 방이 뭐가 되느냐. 마지막 트리거가 뭐가 되느냐.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동훈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독대를 하느니 아느니 마니 오늘 만찬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이죠. 그 전에 독대 좀 합시다. 그러니까. 계속. 그 관계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일단 이 독대를 한 해 만에 하는 걸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게 무슨 야당 대표인가? 그렇지. 그러네.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하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날이 서 있고. 여당 대표는 대통령을 수시로 전화 통화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소부가가 하나 떠오르는데 두루미와 여우가 서로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두루미는 긴 병에다가 홀쭉한 병에다가 갖다 놓고 먹자라고 얘기하고 여우는 넓은 접시에다가 핥아 먹자고 하니 이게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2박 4일 다녀오고 난 뒤에 말하자면 체코라고 하는 병에다가 체코 원전이라고 하는 음식물이 담겨 있는 호리병에다가 밥을 먹자라고 하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건 난 못 먹겠다. 못 먹는다. 지금 뭐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라든지 국정 넓은 현안을 넓게 다 먹을 수 있도록 접시에 놔 놓고 먹자. 이게 완전히 지금 서로 입장이 지금 다른 건데 한동훈 입장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초조하죠. 본인의 지지율은 점점 까먹죠. 당의 지지율도 떨어지죠. 국정 동력은 상실되고 있죠. 또 한동훈 대표에게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이 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압박을 받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유성렬 대통령이 차려놓은 밥상 그 접시에다가는 못 먹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언론 노출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미리 흘렸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만찬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큰 이유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흘렸어요. 그렇죠. 의대 정원 문제도 대통령 국정연설 하기 하루 전에 보도가 나왔죠. 또 김경수 사면 반대 이것도 또 조중동 종편 통해서 또 흘러나왔죠. 그런데 사실 근래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한동훈 윤석열 팀으로 봐서는 옛날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계속 한동훈의 언론 플레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중앙지검장 아니었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라는. 어떻게 하는지. 자기네들이 그걸 해왔으신지. 그렇죠. 검찰 기자가.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밤의 편집국장이라고 기자들 사이에서 불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동훈 검사가 어떤 기자한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법조 출입하실 때? 아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보여주더라고요. 언젠가 그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아, 참 잘한다. 네, 참 잘한다. 라고 싶었으니 한동훈 대표가 나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 왜 이래 선수끼리. 내가 너 잘 아는데. 라고 말을 못 믿겠죠. 그리고 더 상황이 안 좋은 게요. 언론 플레이가 채널A를 통해서 토요일 밤에 채널A를 통해서 보도가 나갔어요. 독대를 요청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체코에서 일요일 새벽에 귀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뉴스를 언제 접했을까? 제가 저도 전원기를 타봐서 아는데 이런 뉴스는요.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면 귀국하자마자 비행기 내려와서 활주로 쭉 오는 중에서도 얼마든지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체코 장 못 자고 체코까지 날라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왔는데 멀미에 가면서 말이야. 그런데 뒤통수를 이렇게 까? 그런 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독대 안 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내리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상민 장관하고는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지만 한동훈 장관을 노려보면서 악수하는 말 없이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그 사진을 유수님이 봤는데 하여튼 눈도 눈이지만 이상민 장관하고 악수할 때는 굉장히 살포시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는데 한동훈 장관하고 악수하는 그 손을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손이 서로 힘을 꽉 쥐어서 손이 하얗고 이게 조명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렇게 힘줄이 드러나 있는 그 정도인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손을 보면서 이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 될까요?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 영화인데 영화 달콤한 인생이라고 이병헌하고 김영철 둘이 뒷골목의 조폭 세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거기에 보스인 김영철이 믿던 이병헌을 이제 처치를 하려고 그러죠. 둘이 엄마하고 안 맞았구나. 둘이 이권이 뭐 안 맞았구나. 알았어요. 그 유명한 영화를 영화도 보세요.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그래서 자기가 믿던 부하인데 그 부하를 이제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김영철이 유명한 말인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 둘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둘이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이른바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같이 술을 마시는 사이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일로 맺어진 사이죠. 제가 이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검사 윤석열이죠. 검사 윤석열과 있는데 이제 그 전화가 오고 그래서 아 부하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걸 전화상으로 느낀 적도 있고 또 실제로 같이 다른 후배들 하고 만나면서 어떤 식으로 사람을 다루는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통의 관계라면 부하가 잘못했어도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런 관계에 그렇게 맺어진 아주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술 마시고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뭔가 아 눈빛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깽 하고 쫓아가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식만 잘해 이러면서 이제 풀어질 수 있는 사이인데 윤석열과 한동훈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역지사지를 해보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윤석열을 위해서 개같이 일했다 그 뒤치다까리 다 하고 모든 일을 내가 뒤에서 다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졌다 그러느라고 내가 좌천당하고 문재인 연구에서 그리고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욕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내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야 출세시켜준 게 누군데 중앙지검 차장시키지 법무부 장관 시키지 당대표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 연장선에서 이제 당대표까지 했지 그러니 이제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지금 보고 그걸 서로 화합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죠 지금부터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저 사진이 나오는데 봐요 한동훈 손이 하얗잖아요 꽉 잡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 힘줄이 서 있잖아요 바로 찾아주잖아요 혹시 이상민 악수하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상민은 살포시 잡고 그래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나보네 앞으로 우리 김혁여 부원님 행보는 간단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행보는 없고요 이번 가을 심상치 않은 가을이다 일대회전이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특별한 직책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역할 그렇죠 찾아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좀 모셔야겠습니다 언론에 얽혀있는 여러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우리 전공이시니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늘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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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